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으시고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영의 세계를 말씀하셨어요 육신 세계를 말한 게 아니고 영의 세계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천사도 안 보이죠 또 사단, 우리의 영혼 이런 것은 다 눈에 안 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왜 사단을 만들어놨냐고 따지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만든 게 아니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타라한 게 사단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사단이 괴롭혔는데 사단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와서 왜 사단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나를 왜 어렵게 만드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라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죄는 아는데 원죄를 또 몰라요 원죄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이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가 원죄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인 사람들이 지은 죄만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원죄가 가장 심각한 죄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원죄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상관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재앙 저주 속에 있는 상태가 원죄 상태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박도로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만 윤리, 율법, 도덕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율법 잘 지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율법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죄 있는 거 깨닫고 구원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사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한 게 아니고 마귀의 일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사건 그걸 완전히 멸하셨다는 거예요 흑암 건설을 완전히 끄으신 분이 그리소입니다 그리고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남을 받아두다 물론 사람들이 지은 죄도 있지만 원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소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박히시고 가시에 질리시고 창에 질리시고 하면서요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봉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지옥 배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길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은 종교 차별하면 안된다 모든 종교는 똑같으니까 차별하지 말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고백이 그러면 틀린 거냐 그리소는 독선이냐 그게 아니고 그리소는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게 사단을 이기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교는 뭐냐 하니까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을 섬겨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는 아주 좋은 종교인데 자기가 부처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단을 이기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답이 아닌 겁니다 구원을 못 받잖아요 구원을 못 받으면 할 수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든지 우상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율법 속에 있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서 구원 받는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 밀창 12절에 보니까 구원자 대신 그리소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서를 얻게 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금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다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를 그냥 취미생활로 종교생활로 다니면 안됩니다 진짜 보고 말고 영적 사실 믿고 다녀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싸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네피림과 영적 서밋의 전쟁인데 영적 서밋도 안 하고 육신적인 것만 관심 있고 하다 보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사람들이 틀린 이단에게 가고요 종교에게 가고 사입에게 가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틀린 영적인 뭔가를 해요 왜 사람들이 무당 기신들인 사람한테 가냐 그 사람이 영적인 걸 가지고 뭔 문제를 해결해주고 답을 주니까 가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병원과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 기진들이 무당한테 찾아가면 뭔가 영적으로 다 벌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영적인 힘 성령 충만한 힘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뺏겨버렸어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지고 끌려가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That's why they are now in the state where they are just being dragged around in the world rather than really moving ahead 렘논트 일곱 명은 영적인 힘을 얻었죠 성령 충만한 바다니까 그 시대를 살렸는데 지금 영적 전쟁에 지고 있어요 UAG한테 지고 있어요 The seven remnants, they received the spiritual power from God They were able to become the spiritual summit But we are losing hold of the spiritual things That's why we are losing to the three organizations 그 귀신들님, 무당들이 모여서 시작했던 게 UAG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론들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내 주인은 나니까 내가 잘 돼야 된다 그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익 보고 그게 UAG 메시지인데 거기에 다 물들어 있어요 지금 명상운동이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까지 묵상운동하기를 원해요 명상의 주인은 뭐냐 주인공이 나예요 묵상은 하나님입니다 명상은 정교라고 보면 묵상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는 게 명상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도록 자꾸만 24시 다른 거 하도록 그렇게 지지템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영적인 전염병은 코로나보다도 빠르게 많은 지역에 퍼져버렸어요 지금 뉴스 들어보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셨어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어요 급증하고 있어요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하는 이 병이요 코로나 이후에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생명운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병이 있으면 두 가지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학대해서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남을 피해를 주고 남을 살인을 하든지 사고를 치는 거죠 뭐 그래도 뭐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나도 그 재앙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달리다가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생명운동 안 하고 복음 전화하지 않고 있으면 그 영향력이 그 피해가요 우리들한테까지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러면 내 문제 언제 해결되죠 내 지금 힘든 거 언제 끝나나요 자꾸 또 육신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꾸 허상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실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망대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성삼이 하나님으로 계시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성자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성삼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내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이게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삶에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 그게 복음의 망대입니다 아까 먼저 얘기했죠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상태됐어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절대 해결 못해요 여자의 후손만이 이 문제 속에서 창세기 3장의 원정 가운데서 건질 수 있습니다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6장의 내필임 시대가 돼서 완전 붙잡혀 버렸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진내림 받고 무당되어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뭔가 중독되어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필임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누구든지 산다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망대입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겁니다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주신 답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죠 괜히 이사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곳은 재앙 받는 곳이고 멸망 받는 곳이니까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당연히 나가야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요 재앙 저주 받다가 지옥 가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망대를 세워주셨어요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망대가 뭐냐 예수 그리스예요 그 이름 앞에만 사단이 무너지고 재앙 저주 세력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 확실하게 믿으니까 별로 감동도 안 될 수도 있겠죠 maybe it's because you're so sure of this you find this not so moving 자다가도 내가 그냥 바로 일어나서 구원 받는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you may think that even if you're asleep you can be saved 예 우리의 신분이 구원 받은 신분은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망대는요 절대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런 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망대를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토일 시대 모델이요 진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 요호와는 오직 유일한 요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호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 갈 때도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계속 각인시키라고 알려주세요 심지어 심지어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구요 하나님 요호를 사랑하라구요 금토일날 모여서 우리가 프로그램 잘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미쓰바 운동이 일어나죠 너희들 우상 준비하고 있는 거 우상 버리고 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게 미쓰바 운동입니다 각자 나에게 행복해 줄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레셋 이기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 자신들부터 금토일 시대 통해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 받고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 하나님 잘 믿도록 하는 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3-day weekend is about we ourselves first receive answers from God and concentrate on God loving Him and also teaching the same thing to our children in posterity 금토일 시대에 대부분 그때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놀러가든지 나름대로 뭐 뭉쳐서 뭔가 할 텐데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 예배 못 나갈 만큼 피곤해지는 거 이런 거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나는 피곤해서 너무 못 나오겠다 이 상태는 지금 내가 금토일 시대 이걸 놓쳤다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게 아람 군대를 꺾었던 도단성 운동 그리고 이사야 62장에 보면 위기 때 주신 메시지가 있죠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 우리를 시대에 이 시대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이 졸고 있거나 도망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이걸 알고 어렵고 핍박되는 상황이지만 이 중요한 걸 눈치채고 바울이 갔던 곳이 회당입니다 우리가 금, 토, 일 시대에 열어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려면 컨디션 여러가지 시간 스케줄 다 조율을 해야 되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망대가 있어요 그 일곱 망대를 실제로 세워야 됩니다 왜 요즘에 칠망대 칠녀정 이중피 얘기하냐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면 내가 진짜 영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 속에 이걸 세우고 우리 교회 안에 이걸 세워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부터 뭐 달라고 해야 되는데 뭘 달라고 하지 뭘 달라고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곱 망대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큰 힘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내 몸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전부 다 이 힘을 갖고 있었잖아요 성령 충만한 힘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말씀하고 가셨던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그걸 내가 나에게 임하도록 그걸 체험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삼시대 얘기하잖아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 만큼 과거 있잖아요 그게 응답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상처로 남아요 과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발판입니다 축복의 발판을 가지고 상처로 원한으로 가꾸시면 안되잖아요 보고 말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주신 발판입니다 오늘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제대로 성공해야 되는데 오늘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미래가 망가지겠죠 오늘 오늘 어떻게 지내냐 따라서 미래가 제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다 예배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기도한다 그러면 미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명답이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천국 보자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또 갈 겁니다 하나님 이 과거 오늘 미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은 과거 때문에 상처 가지게 하고 오늘 막살게 하고 미래의 두려움 속에 낙심하게 만드는데 그걸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 시대의 파수꾼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달라고 해야 될 힘이 있어요 오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다른 힘 더 필요 없을 만큼 영적인 힘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올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은 공중건세 잡은 자 사단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과학이 발전하니까 우주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우주 시대가 또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봉 28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중건세 잡은 자 흑암철에 꼭 기도하는 것이고요 CBDIP는 나의 평생 하나님 주신 이명 계약을 가지고 언약의 예정을 가는 겁니다 살 때 이유 없이 아니면 다른 사람처럼 비교해가지고 찾아가면 틀린 길을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분명히 세 가지들 이삼철 나라 치유 서밋에 응답 받아야 되겠죠 이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망대입니다 다른 것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내 것 말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걸 기도로 가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집중의 반대말이 뭐냐 분열이고 집착이고 중독이에요 정신 분열이 일어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틀린 것을 붙잡고 빠져던 걸 그걸 집착이라고 하고 중독이라고 해요 술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거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알코올 중독이 와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기잖아요 그 반대되는 게 뭐냐 그걸 치유하는 게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막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뭔가 안전 습관에 빠져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두 가지 우리를 생명이 있다고 생명선이 있다고 하는데 육신의 생명선은요 숨을 쉬어야 돼요 호흡해야 돼요 영적으로 생명선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곱 망들을 가지고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뇌도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도 몸도 영도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호흡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생각이 안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호흡이 안되고 그러면 뭐 기도만 하세요 어차피 우리 천국 갈 거니까 기도는 해야 됩니다 호흡을 많이 하고 길게 해가지고 장수하더라도 어차피 천국 갈 거잖아요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 가지고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재앙을 일으키죠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나 가르치면요 세상 방법은 결국은 나거든요 나 중심이고 남 속이고 빼앗고 이기고 뭔가 해가지고 더 좋은 자리에 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에서는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가르치셨어요 지금 막 전쟁하고 있는데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평화를 얘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살리는 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막 원수 갖고 죽일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사단의 가르침을 내가 잘 붙잡고 있는 거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으라고 얘기했고요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라고 얘기했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넘트들은요 영적 힘 얻는 거 배우고 생명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거 재앙 막는 거 그거 배우셔야 돼요 너무 머리 많이 굴려가지고 고장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망대가 세워지면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어요 렘넘트 운동이란 우리가 캐나다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캐나다 렘넘트 데이를 하는 렘넘트 운동입니다 미국 지역 지역마다 또 렘넘트 수련회를 해요 한국에서도 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망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 있는 불신자들 또 많은 다민족들 살리는 이삼철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교회 살리는 지역입니다 답 줘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는 거 병원에서 치유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근본 치유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나를 괴롭히는 뭔가를 많이 외워야 되는가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망대를 주신 거구나 믿음으로 누리시길 추구합니다 하는 만큼 승리하고 이익이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하며 축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을 뜯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보금의 망대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게 하시고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떠난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고 병들에 있는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기도의 시스템이 시작되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영웅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수임받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계보금할 수 있는 전도와 성교 경제를 응답받도록 축복하옵소서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망대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들이 살릴 모든 현장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여다 아멘